안녕하세요 아카시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충북 음성 원남에 위치한 큰산자생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제가 조성한 큰산자생식물원으로 가족을 데리고서는 이곳에 왔답니다 이곳의 갈략도는 무료예요 추석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 나누며 산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자생식물원을 같이 걸어가 보며 구경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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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의 수해로 인해 이곳저곳 작은 피해가 있었지만 긴급복구로 어느정도 계류가 안전되어 있네요. 10월이라 그런지 꽃을 보기는 쉽지가 않네요. 다음에 오면 단풍이 굵게 묻겠지요? 이곳은 익기석 수로입니다. 자연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익기석을 활용하여 수로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자연스럽죠? 자연스럽죠? 왼쪽으로는 터트리 매너블럭인데 올라가면서 앉아서 쉴 수 있도록 조상했답니다. 하지만 철죽이가 자라서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네요. 여기는 긴 쌍 꼬리풀 굴라치입니다. 바란색이 너무 이쁘죠?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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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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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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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